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Plant Apartment 인데요. 일명 식물, 뭐, 녹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볼까요? The Italian architect Stefano Boetti is working on building a vertical forest 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도심에다가 숲을 만드는 거 어렵겠죠? 그런데 이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인 Stefano Boetti 씨는요. 지금 수직형 숲을 짓고 있는 것에 작업 중이라고 하네요. It is a second 36-story apartment building covered by plants in Lausanne, Switzerland. 스위스에 왠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건물로 말할 것 같으면 벌써 첫 번째도 아니고요. Not its first, but its second. 자, 두 번째이고요. 36층의 아파트 빌딩인데요. 이 빌딩의 특징이 바로 이 뒤에 나와 있죠. 바로 식물들로 덮여 있는 그런 빌딩입니다. 위치는 스위스 로제엔에 위치하고 있대요. The building will be finished by 2017. 아주 멀었군요. 내후년인 2017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대요. It contains bedrooms, offices, a gym, and a restaurant on its top floor. 과연 이 빌딩에는 뭐가 있을까요? 침실도 있고요. 또 사무실도 있고요. 또 체육관도 있고요. 또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꼭대기층에. Right? 자, 그러면 이 푸른빛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가 사용한 것들을 보니까 100개, 100그루의 삼나무, 그리고 6천개의 관목들, 그리고 만 8천여개의 다른 식물들을 이용을 해서요. 이 빌딩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고 하네요. He combines plants and architecture to improve the city's air quality. 이거는 단순히 화재만을 위한 것은 아니겠죠. 자, 보이리 건축가는요. 식물과 이 건축을 갖다가 결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시의 그런 공기의 질을 우리가 에어의 질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올바른 순서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우리나라 말이 주어져 있죠. 그걸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빌딩은 2017년까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뭐까지 어떤 전치사구로서 하나 나타나는 프레이즈가 있으면 그거는 뒤로 빼는 게 필요하겠죠. 그 건물이 일단 완성될 것입니다. The building will be finished by 2017.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완성되다가 아니라 될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도시의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식물과 건축을 결합합니다. 식물과 건축을 결합합니다. Combine A and B를 이용하면 되겠죠. It combines plants and architecture. Why? To improve the city's air quality. The city's air quality. That's right.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Building, forest, gym, and bedroom. 자, 이 중에서 우리 알맞은 단어 넣어볼까요? The family enjoyed the city view from the top floor of. 자,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이런 건축물을 우리가 당연히 building이라고 하죠. 이 빌딩에서도 꼭대기 층에서 view를, 전망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Number B. He plays basketball with his friends in the... 자, 농구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해야 되겠죠. Of course, it's in the gym.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everyone.